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 무엇으로 변한다? 선택으로. 그러나 갑돌이 갑순이처럼 선택하면 안 변한다. 씩씩하게 용감하게 변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유전자는 우리들의 무엇에 반응하는 것 같아요? 뜻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가 뜻을 내 마음이라는 글에서 어떤 뜻을 내가 담느냐에 따라서 그 뜻에 따라서 그것을 내가 확실하게 선택해서 살면 유전자는 변합니다. 간경화에, 간암에, B형 간염에, 이런 분들도 내일 되면 또 한번 오실 거예요. 간염에, 간경화에, 간암에. 그분이 오시면 좀 떠들썩할 거예요. 이래서 유전자는 내 마음이라는 그 그릇에 어떤듯을 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뜻에 따라서 내가 좋지 않은 뜻, 좋지 않은 뜻이라면 어떤 뜻이 좋지 않을까? 좋지 않은 뜻은 뭐를 좋지 않은 뜻이라고 그럴까? 생기를 어떻게? 막는 뜻, 귀를 막히게 하는 뜻. 그런데 생기는 어디서 나와? 진선미에서, 그리고 진선미를 다 섞어서 나타나는 사랑 속에 생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뜻을 품었기에 율천자가 꺼질까? 생기를 막는 뜻이라며 생기를 막는 뜻은 어떤 뜻이에요? 사랑의 반대, 증오심, 분노 그러면 귀가 막히는 것이죠. 그러면 유전자가 꺼지는 것이고 그래서 뜻에 따라서 우리의 유전자는 변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진선미의 반대 내가 속았구나, 거짓말이었구나, 진실이 아니었구나, 기가 막혀야 안 막혀요? 막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악할 수가 없어요. 내가 너무너무 화가 나고 너무너무 억울해. 이럴 수가 있나요? 기가 막혀야 안 막혀요? 막히죠. 선의 반대는 악. 그 다음에 더럽고 안이 꼽고 그렇죠. 그러면 더럽고 안이 꼽으면 어떻게 돼요? 토할 것 같아요. 그 더러워 죽겠다는 건 토할 것 같아요. 왜? 왜? 먹은 게 소화가 돼? 안 돼? 안 돼요. 왜? 우리가 먹은 음식이 소화가 잘 되려면 생기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위장세포 안에서 내가 먹은 음식을 잘 소화시키는 소화물질, 즉 소화재가 잘 생산되어야 돼요. 소화재가 잘 생산되려면 그 소화재를 생산해내는 위장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가 켜져야 돼요. 그 유전자가 딱 꺼져 버리면 소화가 잘 되다가도 어떻게? 소화가 딱 안 돼요. 우리 유전자들은 아주 예민하게 우리들의 뜻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밥 잘 먹다가 뭐 해요? 마누라가 기분 나쁜 소리를 딱 하면 그 다음부터 반마디가 없어요. 한마디 더 하면 이제 그만해라. 그런데 거기에 또 한마디 더 하면 여자들은 그만해라가 안 통하더라고요. 고만 좀 해주면 얼마나 좋아? 알아들었으니까 그만해. 그러면 절대로 그만 안 해. 여러분도 다 똑같을 거야. 좀 그만해라 그러면. 그만해주면 얼마나 좋아? 왜 남편의 유전자를 꼭 꺼야 돼?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만해 또 하면 아하! 그만해. 그러면 또 또 해. 그러면 밥상이 뒤집어진다고요. 그래서 징호심이 막 나오고 내가 어쩌다 이런 거 하고 결혼을 다 했나 싶어요. 그러면 밥상 뒤집어지고 그다음에 어딜 가고 싶어요? 술이 당겨요. 부정적인 뜻을 품으면 내 건강에 나쁜 나를 죽이는 음식이 당겨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우리들의 유전자는 철저히 무엇에 반응해? 뜻에 반응해. 왜 유전자가 뜻에 반응하느냐고 하면 과학자들이 유전자를 다 연구를 해보니까 이 유전자가 글자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유전자 글자를 다 해독했다니까 다 읽어내버렸어요. 그게 유전자가 다 암호예요. 그 암호를 해독을 했다고. 암호를 해독을 해 가지고 만들어낸 게 뭐예요? 그거를 유전자 지도라고 불러요. 유전자 지도. 그럼 유전자 지도라는 게 뭐냐? 우리 온몸에 유전자의 종류가 한 2만 2천 개 정도 돼요. 2만 2천 개를 다 해독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유전자 지도를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유전자는 실이다. 실이 뭉쳐져 있는 것을 즉 유전자 실뭉치인데 그 실뭉치가 우리 인간의 세포 안에는 몇 개씩 들어있다? 23개. 그 실뭉치를 뭐라고 부른다? 염색체. 여러분 제가 다 보여드렸는데 어저께 한번 다시 봅시다. 이게 세포다. 세포막. 그리고 이건 미토콘드리아. 이게 세포핵이다. 이 세포핵은 구멍이 빵빵 뚫린 고무풍선 같다. 이것을 가위로 딱 풍선을 자르면 뭐가 나온다? 보셨잖아요 여러분. 이 실뭉치가 나온다. 이 실뭉치를 염색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실은 뭔데? 실은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가 하나, 둘, 셋, 넷, 유전자 뭉치입니다. 각종 유전자, 이 유전자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각종 중요한 물질들을 생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런 염색체들이 23개씩 들어있어요. 세포 한 개.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시를 풀어 가지고 쫙 다 읽어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T세포 안에는 이 빨간색 유전자는 어떤 물질을 생산해? 암세포 죽이는 물질. 그래서 이 물질은 이 유전자가 켜지면 바이러스를 죽이는 물질. 이 유전자를 켜면 염증을 발생시키는 물질. 그래서 이 유전자 종류가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22,000개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 유전자들을 다 해독을 해서 23개의 염색체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를 다 해독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유전자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지도라는 말은 뭐 하는 게 지도예요? 지도라는 것은 위치를 알기 위하여 지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유전자에도 위치가 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컴퓨터에도 어떤 파일을 찾으려면 위치가 있어요? 없어요? 위치가 있지. 바탕화면 혹은 문서 등 위치가 다 있잖아요. 그 위치로 들어가서 내가 찾는 파일을 찾았잖아요. 유전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꼭 컴퓨터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유방암에 걸렸다. 그러면 23개의 염색체 중에 몇 번째 번호를 붙여요? 키가 제일 큰 염색체를 1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키 순서대로 해서 맨 꼬마 염색체가 22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줄을 키 순서대로 세워놓고 유방암에 걸린 환자는 몇 번째 염색체중에 어디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됐냐? 어느 유전자가 변질되면 유방암에 걸리냐? 어떤 유전자가 변질되면 간암에 걸리냐? 이걸 다 알아냈다니까요. 놀랍죠? 그래서 유전자 지도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의 개념은 유전자라는 말을 학술적으로 개념이라고 합니다. 개념이 아닙니다. 개념이에요. 인간 유전자 지도를 사실상 완성 했다. 언제인가? 2003년 4월 이에요. 지금부터 21년 전이네요. 참 시간이 빨리 갔다. 미국 국립인간개념연구소의 프란시스 콜린스 소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유전자 지도가 당초 예정보다 2년 빨리 거의 완성됐다며 한때 누구만이 볼 수 있었던 책, 신만이 읽어볼 수 있었던 생명의 책을 이제는 인간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시대가 이런 시대에요. 인간의 유전자를 다 해독해냈어요. 과학자가 누구만이 읽어볼 수 있었던 책인데 신만이 읽어볼 수 있었던 생명의 책을 이제는 인간도 읽을 수 있게 된 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유전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염색체가 있죠. 1번 염색체는 왜 1번 이에요? 23개 중에 키가 제일 커서 저도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맨날 1번 이에요. 키가 제일 커서 아마 우리 자세지도 맨날 입어냈죠? 키 다리가 한 사람 왔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1번 염색체가 제일 길죠. 2번은 조금 키가 더 작죠. 3번은 훨씬 적어요. 그러면서 번호가 커질수록 염색체 길이가 짧아져요. 그래서 쭉 내려가면 제일 꼬맹이가 22번 염색체, 23번 염색체는 X 염색체, Y 염색체, 이 염색체들을 성 염색체라고 합니다. 이 성 염색체 안에 성결정 유전자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X 염색체, 이 X 염색체가 두 개가 있으면 여자에요. 남자는 X 한 개에다가 Y 하나가 같이 있어요. Y 염색체는 좀 모자라는 염색체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단순해요. 유전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자 입장에서 남자를 보면 좀 모자라잖아요? 우리는 임신도 할 줄 모른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모자라죠? 그래서 남자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여자보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뭐 잘못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나는 반대를 했는데 지나고 나면 잘한 거야. 남자가 역시 좀 부족하구나. 가만 보니까 유전자 연구를 해 보니까 유전적으로 이렇게 염색체상으로도 남자가 확실히 부족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최장암에 걸렸다. 나는 그러면 최장암은 암에 걸리신 분들의 유전자 검사, 염색체 검사를 해보면 18번 염색체 위에 있는 여기에 위치하는 바로 여기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되면 최장암입니다. 여기 보면 만성골수성 백혈병은 22번 유전자에 바로 여기 있는 유전자가 변질되면 유방암은 17번 염색체상에 바로 여기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되면 유방암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방암, 유방암 유전자인데 이 유전자가 하는 일은 뭐냐면 유방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려고 그럴 때 변하지 않도록 억제합니다. 암세포까지 될 거 있어? 좀 참자 우리. 그런데 이제 저 유전자가 꺼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 안 참아. 안 참아. 그리고 유방세포가 참지도 않고 금방 암세포로 변해 버리는 거예요. 17번 염색체상에 맨 꼭대기에 종양 억제 단백질을 생산하는 P53이라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유전자는 뭐 하냐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각종 세포들이 이제 막 그냥 암세포가 돼버려야 되겠다. 맨날 삼겹산만 들어오고, 술 들어오고, 담배연기 들어오고 못 살겠다 이래서 암세포가 돼버려야 되겠다. 그때 저 유전자 P53 유전자는 조금만 더 참자. 암세포까지 될 거 뭐 있냐? 암세포는 되지 말자. 그래서 생산하는 물질이 무슨 물질이라고? 암, 종양이 되는 것을 억제하는 특수 단백질을 생산하는 세포입니다. 그래서 저 유전자가 꺼져 버리면 또는 변질되버리면 종양 억제 단백질이 생산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정상 세포가 암세포가 아주 쉽게 암세포로 변질되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세포를 떼내서 암세포 자체에서 이 종양 억제 단백질을 생산해내는 이 P53 유전자를 찾으려면 찾을 수 있게 없게 또 찾아요. 이게 막 망가져 있고 이게 그냥 탈락이 돼서 삭제돼서 없어져 버리고. 그럼 우리 컴퓨터도 어떤 때 보면 어떤 프로그램을 그냥 내가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삭제돼 버리지 않나? 그래서 휴지통 들어가서 다시 찾는다고 땀을 벌벌 흘리고 그런데 그래서 꼭 컴퓨터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유전자들이 다 글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종양 억제 단백질이 글자라면 여러분, 글자라는 것은 반드시 어떤 존재가 만들어야 글자라는 것이 있을 수 있죠. 아무도 안 만드는 데 글자가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에 그 세포가 어떤 물질을 생산하느냐 하게 되어있느냐 하는 것은 유전자가 결정하는데 그 유전자는 알고 보니까 글자예요. 사람들이 암세포가 생긴다고 할 때 그 세포가 참다가 이제는 암세포가 되어버릴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은 저 유전자가 아직도 살아서 생기를 받고 작동이 잘 되고 있으면 그 세포는 절대로 암세포로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암 환자들로서 여러분의 암세포 속에 보면 종양 억제 단백질을 생산하는 저 유전자는 꺼져있던가, 망가져있던가, 변질되어 있던가, 아니면 찾아볼 수가 없이 흔적도 없어졌어요. 그런데 생기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망가지고 변질됐던 저 유전자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죠. 그러면 암세포로 변질됐던 암세포가 서서히 정상세포로 돌아오게 되어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유전자가 글자인데 글자라는 것은 누군가가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만든 존재는 굉장히 모든 것을 다 알고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암을 억제하려면 어떤 물질을 생산해야 이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 의사들은 몰라서도 그 유전자 글자를 만든 존재는 어떻게? 그걸 창조주라고 그래야 해요. 만든 존재는 이미 어떻게 하면 이 세포가 암세포로 변질되려고 할 때 어떤 물질을 생산해내면 암세포가 되지 않도록 그거를 억제할 수 있느냐는 이미 다 아는 존재입니다. 이런 것까지 우리 의사들은 모르고 있었는데 이런 것까지 이미 다 알고 있는 존재는 다시 말하면 무슨 존재다? 전지, 전지, 전화한 존재다. 여러분, T세포 안에 이 빨간색 유전자는 암세포를 기똥차게 죽여버려요. 아무런 뭐도 없이 부작용이 없어요. 부작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T세포 안에서 생산하는 바로 이 유전자만 켜지면 생산될 수 있는 이런 항암 물질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려고 아무리 흉내를 내도 아직도 못 만들고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창조주가 무슨 뜻으로 이 유전자를 만들어냈어요? 내가 있잖아. 너희들 암 안 걸리도록 해 줄 거야. 그래서 내가 27번 염색체 맨 꼭대기에 있는 유전자가 너희들이 생기만 받으면 너희들이 암 환자가 됐어도 다시 그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종양, 흑재물질을 생산할 테니까 너희들은 어떻게만 해달라? 믿음만 달라. 그래서 믿음으로 병이 낫던 거예요. 그래서 내 암이 낫는 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창조주의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 창조주는 뭐라고 해요? 내가 왜 이렇게 너희들이 암에 걸려도 암을 낫게 할 수 있도록 이런 물질을 생산하는 줄 알아? 너희가 뭐만 받아들이면 돼? 나의 사랑.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세상에 창조됐을 때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은 아주 험한 세상이야. 그래서 암도 충분히 걸릴 수 있어. 속상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야. 아들 장가 잘 보냈다고 보내놓으면 며느리가 들어와서 너희를 얼마나 괴롭힐지 몰라. 암에 걸려도 그 암세포가 다시 정상세포로 돌아가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뭐만 받으면 돼? 생기만 받으면 돼. 그 생기는 사랑이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비밀이야. 생기는 사랑이다. 그래서 부디 사랑하면서 살아. 미워하지 말고. 미워하는 것은 뭐 하는 것과 같다? 살인하는 것과 같다. 살인하고 유전자 켜질까? 미워하면 내 유전자 켜질까? 방사선을 많이 쪼아서 유전자가 변질되어도 그 사랑을 받으면, 생기를 받으면 유전자가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유전자가 변질된 것과 화학물질적으로 변질된 것과 변질은 변질이야. 그래서 모든 변질은 다 생기로 회복이 돼. 아시겠죠? 저는 이런 분을 봤어요. 어떤 분이냐면 혀, 설암이 생겼어요. 그래서 수술을 받으니까 또 재발하고 또 항암치료하고 또 재발하고 나중에 방사선 치료를 했다고 해요. 방사선 치료를 받아보니까 방사선 치료라는 것은 유전자를 제일 손상을 많이 시키는 것이 방사선이에요. 아시겠죠? 방사선 치료를 받다 보니까 여기서 방사선이 오잖아요. 혀가 이렇게 있으니까 코, 속 이런 것들이 다 방사선을 받아서 신경이 다 죽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가 뭐예요? 냄새를 못 맡으면 뭐도 없어져요. 맛도 못 느껴요. 맛이라는 것을 알고 보면 냄새예요. 그래서 후각신경, 냄새 맡는 신경을 다 망가뜨려서 냄새를 못 맡으니까 맛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이 이제 이제 죽겠는 거지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수술 다 해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이제는 병원서는 더 이상 해드릴 게 없다. 그래서 여기 오셨어요. 그래서 뉴스타트를 깨닫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생기가 뭐예요? 막 넘쳐요. 내일 오실 분은 간암, 간경화 지난주에 검사를 해보니까 훨씬 좋아졌대요. 그래서 생기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별명을 두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분도 이 사람 걸리신 분도 너무너무 좋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음식을 먹는데 맛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없이 씹어서 삼키는 것 밖에 없어요. 알아봐요. 그 분이 결국 하나님 말씀에 뜻에 반응한다는 게 뭐예요? 감동이지. 감동을 받고 또 감동을 받고 또 감동을 받고 눈물이 흐르고 생기를 왕창왕창 받는 거야. 그래서 한 6개월 만에 후각신경이 다시 재생이 돼서 냄새하고 맛을 완전히 회복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전자 하나하나를 보면 결국 이 유전자는 무슨 뜻이에요? 내가 유방암 안 걸리게 해 줄게. 유방암 걸려도 이 유전자를 내가 회복시키면 유방암도 낫게 돼 있어. 그런 뜻이에요. 이 유전자는 내가 최장암 안 걸리게 해 줄게. 이런 뜻이에요. 백혈병도 안 걸리게 해 줄게. 예를 들어서 당뇨병도 안 걸리게 해 줄게. 알츠하이머병도 안 걸리게 해 줄게. 농내장, 전립선암, 폐암 폐암 안 걸리게 해 줄게. 왜 안 걸리게 해 줄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줘. 그러니까 유전자는 다 글자에요. 반드시 누군가가 창조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글자에요. 그런데 그 글자를 다 해석해 보면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그릇에 좋은 뜻을 품고 이런 것을 깨우쳐서 배우시고 와! 유전자가 글자고 그 글자에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구나. 이 유전자 하나하나를 공부해 보니까 전부 결국 한마디로 줄이면 뭐에요? 나는 너희들을 사랑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맨날 이거다, 이거 하다가 볼래요.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유전자 지도를 우리가 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사랑해 라는 목소리를 듣고 여러분이 감동하면 유전자는 회복될 수가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참 현대의학은 아름다워요. 그런데 생기가 없다고 하네. 이러니까 현대의학이 지금 뭐에요? 고통스러운 의학이 되어 있다. 생기만 들어오면 이렇게 하나님이 생기를 이용해서 모든 유전자를 다 회복시켜서 치유하실 수가 있도록 해놨는데 그래서 모든 질병은 말씀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놨는데 그냥 이 현대의학이 뭐는 없다? 생기 없다? 그러니까 약으로 해야 된다. 수술로 해야 된다. 방사선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참 다행이에요. 여기 오셔서 이런 하나님을 주치의로 삼으시는 여러분은 복대도다. 참 복대도다. 이상구는 의사 아니에요. 이상구는 최고의 의사선생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밖에 아니에요. 저는 복덕방이라니까요. 부동산 중개인이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해 나가면 이것은 유전자의학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냥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라는 직업은 정말로 영광스러운 직업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상해져서 대모하고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를 해 보면요. 의사라는 직업이 없어요. 성경에는 누가 복음이라는 것이 있죠? 그 누가가 본래 의사입니다. 그 누가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의사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만 만나면 다 유전자가 회복되어서 다 나 버리니까요. 그러니까 그 누가가 의사였지만 이상구 박사가 의사지만 의사의 길을 어떻게 포기하고 최고의 의사를 소개하는 사람이 대단하네요. 그래서 참 행복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보면 이렇게 박수 치다 보면 나 버리는 것이 진병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는 엔돌핀 유전자도 켜지고 암세포축이 있는 물질 생산하는 유전자도 켜지고 이 유전자도 켜지고 저 유전자도 켜져가지고 그냥 다 나빠지는 거죠. 저 자신부터 저 자신부터 제가 옛날에 제가 앓고 있었던 병들을 다 이렇게 세보니까 열다섯 가지야. 첫째, 머리털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밤새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벽에 머리카락이 쫙 빠져요. 그리고 샤워할 때 머리 감으면 샤워장에 물이 안 빠져요. 왜? 머리카락이 뭉쳐가지고 물 내려가는 구멍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야 이거 나 이제 대머리 되겠구나. 요즘 젊은 사람들, 여러분 2층, 3층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젊은 사람들 아래에서 왔다갔다 하잖아요. 여기에 텅 빈 젊은 청년들 많아요. 그래서 탈모증이에요. 탈모증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충농증 충농증이라는 것이 괴로운 병이 없어요. 면역력이 워낙 약해져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 우리의 두개골, 해부학을 공부해 보면 여기에 동공이라는 것이 있어요. 동공은 마치 무슨 역할을 하냐면 기타통, 통기타통. 동그란 두 구멍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소리가 통 속으로 들어가서 욱 울려서 나오잖아요. 안 울리면 띵띵띵 소리밖에 안 나오죠. 그런데 소리가 한번 기타통으로 들어갔다 나오면 울리고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동공이 여기에도 두개가 있고 여기에도 두개가 있고 여기에도 여섯개가 있어요. 이 여섯개가 통기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면 울려서 나오는 거예요. 동공의 구멍이 있어요. 통기타 구멍처럼 그게 이제 감기가 걸려서 안에 부어서 염증이 생겨서 그게 막혀요. 막히면 소리가 통으로 동공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소리가 달라지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안에 따뜻하고 촉촉하고 병균들이 살기가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런데 면역력이 강하면 그 안에서 점막이라고 그러죠. 촉촉한 점막을 통해서 병균을 죽이는 물질이 생산이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감마글로브린이라고 부르는데 감마글로브린이 생산이 잘 되면 동공 안에 염증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감마글로브린을 생산한 유전자가 꺼져 있으니까 그 병균이 들어가서 그게 맨날 곪아죠. 그래서 막 누른 코가 나오고 냄새가 나고 조금만 피곤했다. 조금만 스트레스 받았다. 그러면 염증이 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모부가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 교수였어요. 제가 어릴 때 그래서 이모부 수술 좀 해달라고 우리 이모부가 대학병원 나가서 수술하는 수술이 있어요. 맨날 중농종 수술이에요. 전문가에요. 최고 전문가에요. 해달라고? 안해줘요. 왜 안해줘요? 해봐야 말짱한 일이다. 또 제발. 왜? 어떻게 되면 낫는데 면역력이 강해지면 낫는데 수술해서 여기 다 긁어내요. 이 동공을 구멍을 뚫어서 동공 안에서 거기에 또 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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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고름이 더덕지가 앉았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막 긁어내는거에요. 그런데 긁어내버리면 한 달은 괜찮아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지나면 그 안에 또 점막이 다 자라가지고 또 촉촉해지고 따뜻해지면 또 병균이 들어왔어요. 삼구야 미안하다. 수술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럼 나는 평생 이러고 살아야 되냐? 그리고 맨날 골치가 아프고 열이 살짝 나고 피곤해지고 신경질이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탈모증, 충농증,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맨날 편도선염이 걸려요. 그 다음에 맨날 기관지염이 걸려요. 기침하고 그 다음에 식도염 그것도 영유성 식도염. 밥을 먹었다고 하면 자꾸 올라오려고 해요. 그러면 위장에 들어간 밥이 돌아오면 그 위산하고 같이 올라와요. 영유성 식도염이 왜 걸리냐면 위장하고 식도 사이에 밸브가 있어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열리고 그래서 밥이 위장 속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일단 들어가면 밸브가 닫혀야 해요. 그런데 이 밸브가 안 닫히는 병이 영유성 식도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식도하고 위장이 어떻게 개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장에 있던 음식물이 다시 식도로 올라오면 그게 음식물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위산하고 같이 올라와요. 그러면 위장은 이 산을 견딜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식도로 산이 올라오면 식도 세포들은 산을 못 견뎌요. 그래서 헐어요. 그래서 식도가 헐어요. 이 식도가 헐으면 얼마나 따끔따끔하고 아픈지 몰라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러고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서 제가 의사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약 먹고 저 약 먹고 아무리 해도 안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탈모증, 충농증, 편도선염, 영유성 식도염 네 가지예요. 거기다가 편도선염 그리고 기관지염 맨날 그 다음에 천식, 기관지, 처지 여섯 가지 병이죠. 그 다음에 이제 위장으로 가면 만성 소화불량에다가 위괴양에다가 시비지장 쪽으로 내려가면 시비지장 괴양. 새벽만 되면 배가 싹 아파요. 그 다음에 이제 시비지장에서 내려가서 소장으로 가면 신경성 대장염 그래서 신경만 조금 썼다 하면 금방 똥이 마렵고 화장실이 후닥닥 쫓아가서 똥을 넣어 보면 어떤 때는 안 나와 변비야. 어떤 날은 설사가 쫙 나와요. 변할 날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리로 가면 대장 젤 끝에 가면 홍문에 치질, 그 다음에 무릎의 관절염, 무종, 온몸의 병이 열다섯 가지.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부터 유전자가 키워지기 시작해서 그 열다섯 가지 병 중에 지금 남아있는 병은 하나도 없어졌어요. 알겠어요? 유전자가 다 회복됐다고 결국 유전자는 유전자는 글자이기 때문에 글자라는 것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글자는 왜 있어야 돼? 글자는 뜻을 전달하기 위하여 꼭 있어야 돼. 글자가 없으면 요즘은 전화로도 하지만 말도 결국은 무엇을 전달하는 수단이에요? 뜻! 내 마음을 전달하는 수단이지. 글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보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보면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전자도 알고보니까 누구의 말씀이요?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인간은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뜻을 내 마음이라는 그릇에 담을 것인가를 선택을 해야 돼요. 강력하게 선택해야 돼요. 나는 지금부터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겠어.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일란성 쌍둥이란 말은 모든 유전자는 둘 다 똑같습니다. 모든 유전자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요. 얘들이 지금 7살 됐어요. 1년 전부터 얘가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얘는 늠름하고 아직도 쾌활하고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얘는 모든 생각을 어떻게 부정적으로 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얘는 엔도르핀 생산되어야 하는데 안 된다고 우울증 걸렸어요. 유전자는 똑같은데 자라가다가 6살 때까지는 둘 다 똑같았어요. 둘 다 잘 웃고 쾌활하고 그랬는데 1년 전부터 얘하고 얘하고 둘의 생각이 달라졌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하면 엄마가 왕창 감기몸사를 심하게 걸려서 얘들이 한 열흘 동안 엄마의 돌보는 것을 잘못 받았어요. 아침밥도 굶을 때가 있고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침 식사도 준비를 안 해 주고 자기네들끼리 먹을려니까 힘들고 이러면서 얘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하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를 돌봐 주기 싫어 가지고 지금 아픈 척 꾀병을 앓고 있는 것 같아. 그 생각 하나로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얘가 얘 보고 아니라도 우리 엄마 진짜 아팠어. 그게 진실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진실을 받아들인 아이하고 거짓을 받아들인 것.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아이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선택한 아이하고 유전자의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내실 때 여기가 최신 고급 시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삐걱삐걱 단점이 상당히 많죠. 그런데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문제가 나타나면 시설이 뭐 이렇게 쌓지 말고 문제가 발생하면 생글생글 웃으면서 사무실에 가서 화장실에 싱크대가 물이 잘 안 빠지는데요? 이쁘게 얘기해요. 이쁘게. 에이, 이게 뭐 이래? 그런 버릇은 어떻게? 갖다 버리세요. 한국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자기 유전자 자기가 다 꺼버려요. 모든 것을 아름답게, 긍정적으로, 진실되게, 선하게 이렇게 내 자신을 관리를 철저히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노래 부르는 습관, 즉 콧노래, 옛날에 좋아했던 노래 그러면 생기를 듬뿍 받을 수 있고 여러분의 변질된 유전자들의 회복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